필드에 가서 플레이 하다 보면 정말 트트하지 않게 왼쪽으로 공이 확 감겨 버리는 경우 있죠? 아니면 공이 오른쪽으로 확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. 오늘은 공이 왼쪽으로 확 감기는 경우 기껏 연습장에서 맞춰 놓고 갔는데 확 왼쪽으로 감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그립에 문제가 있어요. 그립이 어떻게 잡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립의 악력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어느 정도 연습도 많이 했고 구력도 있고 해서 연습장에서는 부드럽게 딱 쳐가지고 이쁘게 드로우를 싹 내는 것까지 만들어놨어요. 그런데 필드 나가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거나 아니면 내기가 큰 돈이 걸려가지고 한 2천원짜리 쳤는데 3천원짜리 걸려가지고 긴장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힘 빼는 거 완전히 터득했어. 그래가지고 난 잘 쳐 했는데 처음에 탁 샷할 때 웩을 넣어 하고 부드럽게 잡는단 말이에요. 그런데 임팩트 순간에 백스윙까지도 부드럽게 올라갔는데요. 임팩트 순간에 세게 치겠다라고 해서 잘 보세요. 지금 그립이 쥐어있죠? 순간 꽉 잡으면. 자 보세요. 저는 손 안 돌아. 손 안 돌고 꽉 잡기만 할 거예요. 꽉! 꽉! 꽉 잡으면 내가 평소에 연습장에서 쳤던 것보다 필드에서 진짜 의지가 앞서가지고 그립을 강하게 꽉 잡으면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아요. 진짜입니다. 보세요. 다시 제가 편하게 치면 이렇게 해서 그냥 앞으로 쭉 지금 이쁜 드로우가 나잖아요. 그런데 같은 스윙의 리듬인데 같은 스윙의 리듬에서 손만 꽉 잡으면 저는 지금 손만 꽉 잡은 거예요. 그러면 공이 말도 안 되게 왼쪽으로 고꾸라집니다.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정말 나는 다 세팅이 되는데 필드 가서 완전히 망하고 왔다는 분들은 그립을 부드럽게 잡고 있다가 순간 꽉 잡는 게 너무 센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너무 왼쪽으로 확 감긴다. 그러면 그립을 애초에 더 세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. 그날은. 자 봅니다. 여기서 딱 보면 부드럽게 잡은 상태에서 칠 때 팍! 하면 이렇게 닫혀 버리죠. 임팩 순간에 이렇게 닫혀 맞는 거예요.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부드럽게 잡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보다 세게 줄 거예요. 세게 쥐고 있어요. 지금. 그런데 이 상태에서 더 세게 줘볼게요. 세게! 세게! 안 움직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팍! 말도 안 되게 고꾸라져가지고 당황스러운 경우에는 그립을 그날은 세게 잡으셔야 돼요. 왜? 임팩 순간에 세게 잡으니까. 그래서 가서 똑같이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이 이렇게 펴져서 날아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다소 몸이 좀 무겁고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똑바로 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연습장에서도 아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게 악성 훅이 발생했구나. 잘 쳤었는데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. 하셨죠? 저는 필드에 나갔는데 갑자기 팍! 우측으로 날아가는 경우.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! equipomies 스윙몰에서 좋아요.